다리 근력 강화를 위한 웨이트 트레이닝은 스쿼트,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 런지, 댐벨 런지, 스티프 레그 데드 리프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운동할 때 보면 하체에 신경이 쓰여요. 여기 살이 많아서 다리 운동 어떤 게 있을까요? 다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먼저 체질에 따라서 체력에 따라서 이런 운동의 난이도를 다리려고 해야 되는데 먼저 이런 무거운 중량을 들게 되면 오히려 부상 위협이 있기 때문에 맨몸 스쿼트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몸으로도 다리 운동을 하셨어요? 네, 맨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르쳐주세요. 먼저 팔을 앞으로 이렇게 들어보세요. 그리고 상체를 똑바로 들고 그다음에 다리를 조금 어깨 넓을 정도로 벌리시고요. 그다음에 다리를 약간 팔자형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이 무릎은 발끝을 따라간다는 생각으로 따라가 주십니다. 내려가나요? 그리고 금상도 들고 그대로 한번 앉아보세요. 아, 투명이자 선생님 그런 거죠? 그리고. 어우, 땡겨요 벌써.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시고. 네, 이때 이제 호흡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한번 내려보세요. 그리 마셨다. 그리고 잠시 멈추세요. 멈추고 그다음에 일어나세요. 호흡 내쉬고. 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이제 운동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집니다. 근력 수준이 좋아지고 나면 이때 이제 프리웨이트라는 스쿼트를 가지고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이죠. 네, 이 스쿼트는 지금 보시다시피 하체를 위한 운동이죠. 자, 그러면 앉아보세요. 이렇게 앉으면 이때 이제 이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수축이 되죠. 그리고 내릴 때 호흡을 들이마시고 또 올릴 때 호흡을 내쉽니다. 자, 이 부분은 바로 명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용어로 금상놀기라고 그러는데 이 명치 부분이 앞으로 숙여지지 않도록 주의해 줘야 됩니다. 이유는 바로 우리 인체가 S자 공만형으로 이전이 있는데 스쿼트를 할 시에 앞으로 숙여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 명치를 들어주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쿼트는 최고의 대퇴 운동으로 몸의 아랫부분의 전면 근육의 양을 많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특히 대퇴 사도근이 4개의 머리 부분을 발달시켜줍니다. 스쿼트 운동 시 주의할 점은 양 무릎이 몸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게 발끝과 같은 방향으로 구부려줍니다. 양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스쿼트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가베를 승모근 위치에 올려놓고 턱은 당겨 몸을 세웁니다. 허리는 안으로 말아넣지 말아야 합니다.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으로 하고 자세를 낮춥니다. 시선은 정면을 향하고 몸이 넘어갈 정도로 체중을 뒤꿈치에 싣고 상체는 되도록 세웁니다. 대퇴부가 바닷가 수평이 되는 지점까지 낮추었다가 천천히 일어섭니다. 레그 익스텐션은 허벅지의 근육을 갈라져 보이게 하는 관절 운동으로 주로 되퇴근을 공략하기 위한 운동입니다. 다소 가벼운 무게로 정확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지 않고 천천히 타는 듯한 느낌으로 운동해야 합니다. 레그 익스텐션 기구에 앉아 몸통을 곧게 세우고 등과 엉덩이는 패드에 밀착시킵니다. 발목은 기구에 고정시킵니다. 무릎은 기계의 축과 일치시킵니다. 손잡이를 잡고 무릎이 일직선이 될 때까지 올려줍니다. 반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천천히 실시합니다. 수축이 끝나면 천천히 내립니다. 지금 하는 운동은 레그컬이라는 운동이에요. 이건 바로 대퇴 이두근, 또 반막연근이라 해서 이런 근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엉덩이가 들리게 되면 허리에 부하가 걸리게 되고 척추에 부상이 올 수 있으면 주의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려갈 때 천천히 내려가줘야 되고 왜냐하면 이런 이완과 수축을 정확하게 느끼려면 천천히 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게 바로 대퇴 이두근의 힘을 전달시켜 좋습니다. 다리를 쭉 뻗을 경우에는 이 비장근 쪽으로 힘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해서 발을 끌어당기는 걸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라인 레그컬 레그컬 머신의 상반신과 허벅지를 고정시킵니다. 힙을 고정시키고 무릎은 기계의 축과 일치시키고 패드 아래 발목이 오도록 합니다. 손잡이를 잡고 허리를 곧게 유지한 상태에서 무릎을 최대한 굽힙니다. 수축이 끝나면 천천히 무릎을 펴니다. 런지 먼저 앞으로 내딛는 다리의 허벅지가 바닥과 수평을 이룰 때까지 엉덩이와 무릎을 구부립니다. 앞으로 내딛는 다리의 무릎이 발가락을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힘있게 앞무릎과 엉덩이를 펴며 바닥을 발로 밉니다. 무게의 중심을 뒤로 옮기며 뒷발은 바닥에 붙입니다. 덤벨 런지 양손에 덤벨을 들고 런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한 발을 내밀면서 자세를 낮춥니다. 이때 무릎의 각도는 90도를 유지하고 반대편 무릎은 바닥에 닿을 정도로 합니다. 스티플래그 데드리프트 데드리프트 자세를 취합니다. 등불을 뒤로 보내며 몸을 구부립니다. 이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바벨을 내립니다. 등불을 앞으로 밀며 몸을 일으킵니다. 몇 세邊 또 한번 살려고 sina 2 다 10 1 1 3 3 5 6 6 7